내가 그냥 게임을 못하는 거겠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봐 일단 시민들을 좀 먹읍시다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시민이 근처에 없네 건물 안에 뭐가 있다 오! 잠깐만! 저거 그거다! 엄마를 왜 불러? 엄마를 왜 불러? 엄마를 왜 불러? 아 여기 있구나 입구 방탄복 이거 폭 한 번 얹어보자 폭을 던져도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안에 있는 무기를 집을 수가 없어 뭐 안에 있는 무기를 집을 수가 없어 어 밑에 시민 진짜 많다 하아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 바다에 빠졌어 어떻게 해 아야 여러분 여러분 동화 가면 안 돼요 내가 아퍼 내가 아퍼 내가 아프다니까? 그냥 빠르게 처리하는 건 안되냐? 그냥 빠르게 처리하는 건 안되냐? 미치고 반짝 뛰겠네! 인간 저거 너무하잖아 그냥 빨리 처리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걸로 처리하고 그치?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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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잖아 그치? 이번에 죽으면 끝난다 끝이야 그냥 끝이야 인생 끝이야 더이상 뭘 더이상 갈 수도 없어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나 권촌도 없어? 으아아아아악 어떡해 여기 그냥 막 따는 길이 이겼구나 와 너무 많다 다시 해봐야 되나? 아씨 쓰읍 다시 해봅시다 할 수 있을거야 80명 초고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권총 들고 쏴다 쏴 어? 길막하지 말라니까? 그래 이런걸로 휴시라 날리면은 도망을 빨리 갈 수 있는데 방탄복을 지금 먹자 어 지금 먹고 이거 하나 있었나? 그치? 지금 먹고 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서 이놈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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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구 아 네 나와 네 이렇게 많은거 내가 다 알고있어 아주 그냥 을글바글하더라잉 아까 보니까 자아 들어와 들어와 자, 이거 처리해주고 더 까지 살 수 있는 거 없지? 좋았어 또 온다, 또 온다 오케이, 처리했고 뭐가 죽어? 어? 그냥 죽어버렸네? 자, 이동합시다 아, 여기도 뭐가 미션이 있었구나 내려가자 이거 미션 뭐야? 뭘 파괴시켜야 돼? 요거를 표시하고 있는데? 폭탄을 던지면은 기다려봐 이거 말고 4번 아, 가라앉기는 하네 아, 가라앉기는 하네 아, 오케오케 아! 아, 뭐야 물에 들어갔는데? 아, 오케 됐다 좋아, 미션 완료했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지금 미니맵에 잠깐만 여기 뭐가 있다 뜨거든? 뭔가를 먹었어 아, 이거는 표시가 되긴 하는데 먹을 수는 없고 참 거시기하네 먹는 방법이 있을텐데 호텔, 아 이게 호텔이었어? 5기였어? 와와와 80명이에요 80명 여러분 헉, 경찰 떴구만 헉, 왜이렇게 많아, 여기 몇명은 살려놔, 어, 피 빨아야되니까 경찰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보던가 올라와 올라 넌 어디가 니들은 마음대로 못나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미친, 뭐야 와, 갑자기 화 올라오네, 양쪽에서 가자, 가자, 가자 저기도 저긴데 내가 보기에는 그 헌터들을 사냥하는게 진짜 큰 문제야 그게 진짜 큰 문제야 아까 보니까 경찰 섞이면 다 없어 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오케, 얌전히 죽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어, 죽어주세요 고마워요 어, 엄청 또 오는구만 오케 올라가자 어 진짜 많이 죽었네, 여기서 오케 총화주시구요 내가 시민은 가능한, 죽이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총을 속에 만드네, 이것들이? 어? 어? 아이고, 미안해요 또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 또또또 아, 있어 아, 여깄네 세 병이나 있어? 너, 뭐 너, 뭐 너 총 줄라 그랬지? 그치? 솔직히 말해 어이, 잠깐만 오케, 잡고 총알 먹어주고 총알 다 먹었다 나이스 자, 이제 마트로 갑시다 아, 호텔 여깄다, 호텔 얼마나 더 죽여야돼? 이쯤 죽였으면 된거 아냐? 얼마나 더 죽이라고 지금 계속 이게 미션이 안 끝나지? 됐다 오케 더이상의 살색은 없어 어 자, 이제 헌터들 잡으러 가야되는데 자, 이제 헌터들 잡으러 가야되는데 흠 흠 흠 저거를 흠 흠 흠 흠 아니, 아까 보니까 경찰들은 들어오더니만 나는 왜 못나가 아, 좀 지나갑시다 그치 오케 내가 간다 총알 말아요 총알 말아요 짱쌍이 장전 다 되어있고 갑시다 이거 어차피 그치 쟤들을 잡아야 그 리스펀 포인트 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번은 죽을 것 같아 느낌이 방탄복 없네 방탄복 어딘가 한 개쯤 있을 법도 한데 뭔가를 먹었어 뭔지 몰라도 나갑시다 아니 옵션 게임 플레이 그래픽 감마 감마를 좀 올리자 아 훨씬 낫구만 좋았어 여기서 천천히 쏘면서 뒤로 빠져야 돼 아 아 또 경찰 벌려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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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로 들어가 건물 어떤 건물에 좋으니까 건물로 들어가 여기 막 들어오는 거 봐라 이거 뒀다 이거 뒀다 이 건물 뒀다 아까 죽었던 그 건물 같은데 데자뷰인가 아니야 아니야 느낌이 안 좋아 아저씨 하아 하아 좋다 여기 여기 좋다 어 나쁘지 않아 어어 여기서 아냐아냐 2층 없냐 2층? 2층이 있으려는데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여기서 막읍시다 여기서 막읍시다 여기서 막읍시다 여기서 막읍시다 아 여기 입구 3개야? 잠시만 어어 어어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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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는 걸로 죽여 제발 어? 쭉 빼, 쭉 빼 이거 뭐야, 건반에 들어갈 수 있나? 어우, 날라가는 거 봐라 흐, 좋아 밀어야 돼 흐, 흐 흐, 흐 또 와? 잠깐만 너무한다, 이들 진짜 너무한데? 너무 너무해, 너도 어? 왜 안 죽어주는 거야, 재빨리 어? 니들이 와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해줘야지 어? 아니면 블록킹을 해주던가, 쟤들 못 오게끔 시민도 섞여, 난리났다 시민도 있고, 경찰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오케이 왜 이렇게 안 죽어, 쟤들 들어와들와 오케이 어헤?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왔네 야 아, 씨 뒤에들 몰려오는 것 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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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어가고 저 말고 뛰어 그냥 겁내 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얘 좀 잡아주고 얘 말고 더 뛰어 더 진짜 많다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시민이 하나도 없어 어떡해 맵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진짜 이렇게 없다고 실제로 여기 못 가는 곳인데 심지어 난리 났다 와 난리 났다 진짜 이거 난리 났다 진짜 여기가 어디야 다 떠나서 어 있다 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아 진짜 반갑네 여기가 오세요 뭐야 설마 시민 아니겠지 아 아 아 여까지 또 왔어 바로 아 아 아 그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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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주고 총알 더 먹어주고 그치 좋았어 야 덤벼 다음 다음 그치 다음 난리 났구만 아주 그냥 이야 뒤에 애들 오는 것 봐 아씨 저거 총알 먹으러 이동한 것도 진짜 한세월이 됐대 사람 진짜 많네 여기 미안해요 내가 좀 갈기기 급해서 퓨도 필요하고 들어와 들어와 아니 적당히 와야지 니들 진짜 너무한다 와 이거 갇혔어 완전 구석에 이거 그냥은 못하겠는데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진짜 어떡하냐 시키더라고 총알도 없어가지고 지금 전도권 많아야지 진짜 사람이 여기서 싸울까 여기서? 호텔 안에서? 좋은 생각은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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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 안에서 대기하자 호텔 안에서 구석같은 애들 오잖아 지금 겁나 오잖아 여기가 좋네 여기 여기 좋다 여기 이방 이방 입구 이거 하나 하나뿐이잖아 대기해 그냥 그냥은 못 싸워 저게 그냥 경찰들이라 그러면 싸울 수 있는데 스왓이라서 여기서 여기서 싸워 여기서 1차 방어선 여기 1차방어선 여기가 1차방어선 이하냐 여기가 2차 야 움직이지마 x3 총 나중에 먹어도 돼 특홍 alguém ok 다음 특홍대야 특홍대야 오케이 다음 이거 한 반쯤 줄일 때쯤 되면은 또 경찰이 몰려올 것 같은데 열차를 이용해서 탈출하래 탈출.. 열차가 어딨는데? 줄고 있는거지? 어? 줄고 있는거지 확실히 줄고 있다고 말해줘 왜 이렇게 안죽어 총알 다 먹어주고 더 온다 오케이 또 온다 경찰 오케이 다음 줄고 있다 많이 줄었다 들어와 쓰읍 여섯 명? 다 여섯 명? 또 온다 나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정도면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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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 어딨어 오케이 어후 towns 야, 이걸 제거를 다 했어. 야, 완벽했다. 역시 건물 안을 등지고 싸우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시민인데? 자, 이제 헌터. 헌터 정리하러 가자. 별로 없을거거든요. 키는 만땅이고, 여기 시민이 왜이렇게 많냐? 뭔일 있었냐? 뭔일 있었냐 밖에? 크흠 자, 여기 있잖아. 그치? 너희들 다 여기 있잖아. 그치? 뭐야, 그냥 끝난거야? 아, 다 죽였나보네요. 어떻게든. 자, 열차를 타러 가야하는데 시민은 죽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 여깄네. 철로가 있네, 여기. 여긴거 같은데? 오케이. 탈출한다. 아, 힘들어. 아, 빠게임이네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 게임이. 이즈로 했으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어, 하드나인도가 좀 힘드네. 이 트레인은 모든 분들에게 큰 아이언 카운이 될 것 같아. 우리는 어디에 가야할까? 다음 스테이션이 누클리어 파워 플랜트에 있는 저한테는 알아듣는 것 같아.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전체의 карточ 목적지가 꺼기네. 끔찍하다. 이거 왜 안터지냐 됐다 자 열차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은 없겠네요 열차 아니잖아 그냥 학살하는 것 같은데? 보너스 미션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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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들고 있어 아니 열차 안에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야 이들 뭐냐? 뭐 갱단이야? 뭐하는 놈들이지 이거? 시민인데 그냥 뭐하는 놈들 야 이거 막 벌려나오는 것 봐 아니 애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그냥 철로 안에서 철.. 열차 안에서 미친 것 같은데 진짜? 어 잠깐만 총 바꿔 총 바꿔 오케이 여러분을 좀 먹어야겠어요 미안합니다 와.. 이게 뭐냐 뭐 지옥행 열차야? 하하 황당하네 진짜 오케이 일어납시다 경찰.. 얜 경찰인데? 경찰도 있어 오케이 이동합시다 위로 쭉쭉 군인도 있네? 아.. 열차에 정체를 모르겠다 도망가자 안 되겠다 너무 세다 도망가자 여러분 여러분 어디 계세요? 어우.. 미안해요 진짜 피가 없어가지고 어.. 웨퍼받 바꿀 수 있다 몰려나? 지금 필요 없는 게 1번 MP5 필요 없거든요 뭐야 이거 M16인가? M16이 아니라 그 M4 같기도 하고 아.. 길막하지 마라 제발 왜 내가 너를 죽이게끔 만들어 쓸데없이 얜.. 얘는 이 와중에 음악을 듣고 있네 미친 트럭스탑에서 80명을 죽이라고? 트럭스탑이라는 거는 그 트럭커들 트럭 운전사분들의 휴게소 같은 곳이거든요 80명이나 있을까?